안녕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약속하고 약속했던 팬미팅을 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슬로건을 가진 누누라는 스타트업팀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일시는 1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6시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장소는 성북구가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장소는 나중에 추후에 문자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50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꼭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50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붙여둘 테니까 거기 가서 다들 신청해주시고요 혹시나 신청하실 때 본명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본명을 적으시고 옆에 가로 치고 혹시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입네임이나 특징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팬미팅에는 소정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장소랑 세부사항은 당첨자분들께 각각 개별로 문자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신청해주시고 우리는 그럼 1월 11일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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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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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제가 아마도 네! 예예! 예예! 마지막으로! 고맙습니다! 여기 있어요! 여기 있어요! 여기 있어요! 여기 있어요! filled! 여기 있어요! 여기 있어요! ρ 지난주에 그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제 이 영상으로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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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award was inspected and packaged with great care by Rick. Thank you, Rick. And my dad's name is Rick, too. Was it you, dad? I don't think so. And there is thank you. And there is thank you. I don't think s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